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 화 한번 안내고 오직 딸밖에 모르는 그런 딸바보 아빠가 야차로 변신을 하면서까지 멱살 캐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 다 찢어발기고 지 스스로 똥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쟁이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비록 양아치지만 너무 잘생긴 헬창 남친과 죽어도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일단 재산 포기 각서부터 쓰고 그냥 나가서 죽어버리라는 아빠. 이게 말이 돼요? 원제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려니까 각서부터 쓰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서른이 되는 여자입니다. 악기를 전공했고 먼지는 비밀이에요.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을 했고 그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출강이랑 입시 레슨 일을 좀 하면서 지금은 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아빠는 원래 대기업 임원으로 계시다가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중소기업의 이사로 있으며 엄마는 그냥 주부예요. 다만 주부라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아빠 소유 즉 당신들 소유 건물이 있는데 그걸 같이 관리하며 나름 바쁘게 지냅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되게 유복했습니다. 아니 넘쳤죠. 당신들 때문에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으니까. 뭐 저희 가정은 대충 이런 상황이고요. 저한테는 정말 진지하게 너무나 사랑해서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남친이 있어요. 만난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필라테스 헬스장에서 트레인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친해졌고요. 또 카풀 같은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6살 더 많아요. 35이죠. 여기는 서울인데 남친 고향은 꽁꽁 완전 시골이고요. 집안 형편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들 이혼하고 그 이후로 어머니랑 누나랑 그리고 할머니랑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나는 지금 결혼도 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랑 할머니는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제 구슴도 넘은 할머니는 오히려 건강하시고 당신의 딸인 엄마가 투석을 하며 병원을 다닌다고 하는데 외할머니네요. 그 외에 혈압도 있고 여하튼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아버지의 경우 이혼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대요. 그냥 가끔 소식만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업차 해외에서 살고 있대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들 결혼하면 경제적인 지원은 못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여하튼 저는 저번에 예비시댁에 딱 한 번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다들 따뜻하시고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다만 약간이지만 그 아들인 남친을 좀 어하둥둥 그렇게 하는 거랑 아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이런 말들을 조금 하긴 하는데 살짝 개어뚱스럽긴 했죠. 아무래도 가보장적인 사고가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친 학력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년째 전문대 나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한테 비해서 딸리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트레이너로서의 열정과 능력만큼은 타고난 것 같거든요. 자격증도 되게 많고요. 거기다 그걸 뒷받침해 주는 실력이 되니까 PT 회원도 많고 또 보니까 무슨 학행가 뭔가 그런 것도 자주 가는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모은 돈이랑 조만간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개인 헬스장까지 개업할 그런 계획도 꿈도 포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 하면 그래봤자 트레이너가 모아봤자 뭘 얼마나 모으겠냐 이러시겠죠. 근데요 지금도 연봉이 7천 8천 왔다갔다 해요. 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은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몸에 문신이 좀 있고 또 예전에 파혼 경험이 한 번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지금 자기 돈 모은다고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과는 달리 씀씀이가 좀 크고 또 차도 1억이 넘는 외제차예요. 솔직히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던 뭐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모으는 거라 생각을 해요. 능력 안 되면 그런 차를 몰겠어요? 게다가 평소에 하는 거랑 말하는 거 보면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걸 수도 있겠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제 스타일이고 너무 잘생겼거든요. 몸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키도 185에 지금 얼굴도 35이지만 그래도 20대처럼 보이는 동안이고요. 거기다 성격 남자답고 샤프하고 또 심성 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특히 절대 비겁하지 않은 강강냥냥 스타일입니다. 강한 자에겐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되게 약하고 솔직히 조금 틱틱거리는 말투가 있긴 해요. 하지만 남한테만 그러지 나한텐 안 그러거든 되게 자상하고 그게 뭐든지 다 저한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 반응이 조금 뭐랄까 야 니 남친 그래 겉모습은 허우드는 멀쩡하고 좋더라 근데 약간 날티 같은 게 나아 이거 아마 문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시댁 이야기를 했더니 결혼하면 시집살이 오지게 알 것 같다며 막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더라고요. 물론 친구들이야 제가 친한 친구니까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겠죠. 그치만 저는요 사람의 학력, 집안, 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그냥 지금보다 더 없이 더 빠듯하게 살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냥 다 괜찮고 얼른 결혼해가지고 제 남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희 부모님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반대가 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 상상을 훨씬 웃돌더라고요.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물론 제가 엄마, 아빠, 외동딸이기도 하고 특히 아빠 같은 경우 주변 사람들이 다들 딸 바보라고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정말 잘해주셨고 크게 혼나본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큰소리가 뭐야 저한테 인사 한 번 안 쓰던 그런 분인데요. 나가 죽으래요. 그러니까 제가 남친에 대해 전부 다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떠보는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제 말을 대충만 듣고는 엄마, 아빠 두 분 다 동시에 역정을 내는 겁니다. 너 학생 때부터 돈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고 이러냐? 너 이러라고 우리가 그 지원 다 해준 줄 알아? 아이고 설거지 한 번,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봤으면서 무슨 사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야? 너 무조건 고생 후회할 거다? 너무 기운은 결혼을 하면 그냥 불행해지는 거야? 너 이거 결혼하면 콩깍지도 바로 벗겨질 거다? 이런 온갖 악담은 물론이고 남녀 사이를 그저 물질적으로만 재는 것 같은 그런 태도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내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데려올 마음으로 살짝 먼저 떠본 건데 당신들이 먼저 아예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못을 박는 바람에 결국 엄두도 못 냈고 아니 근데요 사람 사진만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 이해되나요? 양아치 같대요. 여하튼 저도 이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오지게 생겨가지고 끝까지 따르지 않겠다 이랬더니 그래도 엄마는 뭐랄까 처음보다는 기세가 한풀 꺾여가지고 그래도 결혼은 하지 말고 조금 더 만나만 봐라 이러시는데 아빠는 그조차도 허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딸 자식으로도 안 볼 거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줄 거래요.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는 조금 쪼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용돈을 받으면서 지내는 중인데요. 그런데 아빠가 이거부터 바로 끊어버리고 카드 몰수에 나중에 당신 유산도 마찬가지 당신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절대 그 어떤 문제에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냥 조카들 다 나눠주고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며 거기다 앞으로 결혼이라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그 순간 바로 부녀간에 연도 끊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막 따졌더니 나가 죽어! 정말이에요. 나가서 죽어버리래요 그냥 이럴 거면. 아니 아빠는요 항상 늘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 꺼낼 때 엄마 쪽을 훨씬 더 걱정했거든요. 이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거기다 아빠 이런 모습 저 살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딸바부인 아빠에 비해서 죽어버리라니.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렇게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아니 친구처럼 그렇게 친한 부녀 무녀 사이가 멀어진 것도 너무 서럽고요. 하지만 그래도요 저는요 아빠가 아무리 저렇게 강하게 나와도 저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절대 끝낼 수 없다고요. 말이야 바로 말이지.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 뭐 좋아요. 조건들 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끝이야. 다 맹숭맹숭했다고 맹탕 맹물 매력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나 자신을 찾은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진심으로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부모라면 자식이 행복을 바라는 게 그게 제일 먼저 아닌가요? 불사 없이 엉망인 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현명한 대처인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빠 설득하는 방법이요. 댓글 1번 그래 세상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지.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너 반드시 결혼해라. 알겠지? 지금 니네 아빠가 하는 말은 그냥 너 겁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결혼해라. 2번 이럴 때는 말이죠. 선빵 필승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남자랑 아이부터 만드세요. 그럼 부모님도 마지못해 결혼 승낙해 주실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들어갈 때 지옥문은 잘 닫고 들어가라. 3번 딱 봐도 주작이네. 인간이 이렇게 명청할 수가 없지. 끌 끌 끌 끌 끌 4번 아이고 주작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거지같은 남미세들 얼마나 많은데. 맨날 임금님 수라쌍만 먹고 살다가 불량식품 한번 맛보니까 눈깔이 쳐돌아버렸네. 원래 그래요. 그게 원래 잠깐은 맛있는 거야. 근데 결국 물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실망을 했다고. 야 너만 실망한 거 아니야. 니네 부모님도 실망. 아니 너의 그 거지같은 안목에 억장이 다 무너졌을 거다. 어디 개도 안 물어갈 거지같은 걸 물고 와가지고 평생을 함께 할 거람이 개소리 왈왈 지저대고 있는데.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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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 마음이 지금 마음이겠냐? 고생 한 번 안 시키고 금이야 옥이야 키워놨더니 이건 뭐 지 스스로 똥통에 쳐끼어 들여가려고 난리니. 아이고 진짜 자식 새끼만 아니면 몽둥이로 패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다. 5번 남자한테 말해봐요 부모님이 반대 오지게 한다. 그래서 연 끊고 너랑 결혼할 거야 빈몸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봅시다. 6번 솔직히 내용이 너무 뻔해서 주작인 것 같지만 근데 만약 주작이 아니라면 고생을 아예 하나도 안하고 살아가지고 대가리 같고 꽂아친 거지 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걸 수도 있겠고 끌 끌 끌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해야 삶도 공평한 거지 반드시 꼭 그 혈창이랑 결혼해가지고 진정한 해를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끌 끌 끌 끌 7번 어? 허니 니가 그리 말을 했네 돈은 별로 안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아빠 유산 포기해야겠다 하고 그 사랑 지키면 되는 겁니다. 조건 딸리는 놈 지원 비용은 부모님이 알아서 대주고 너만 사람 조건 안 보는 세상 고고하고 순수한 공주님으로 남겠다는 거 이거 양심이 완전 개 터진 거잖아요. 본인이 남자 조건이랑 돈을 안 보는 만큼 누군가는 그걸 대신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건데 왜 그 거지 같은 걸 어? 그 남자를 선택하지도 않은 니네 부모님이 집을 해야 되냐고 니가 해야지 니가 악기 팔든가 8번 지금 이슨이한테 순진하다는 사람들 도대체 뭔 생각인가 순진하긴 뭐가 순진해 장난해요? 그냥 남자 얼굴이랑 몸에 미쳐가지고 자라는 거 아니야 반대로 남자같이 여친 얼굴이랑 몸매가 너무 쩔어서 좋다며 온 놈 살면서 애르면서 쳐들고 다녀도 좋아 죽겠다 결혼하겠다 이런 소리 해도 순진한 바보로 볼 건가? 등신이지? 즉 쓴이도 성욕이랑 남자의 미친 남이세에요 9번 각 써요? 그거 당장 써야죠 왜 못 써요? 남자한테 그만한 확신이 있다면 부모가 반대 오지게 하는 결혼을 하는데 야 그 상태에서 부모 재산까지 받아 처먹겠다고?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니가 정말 사랑해서 그 남자를 꼭 선택해야겠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니 스스로 지는 게 맞아요 너 이제 서른이라며 애새끼 아니야 10번 각서를 쓰라는 거 자체가 아직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건데 거기다 나이 처먹고 아직까지 지 앞가림 하나 못해 용돈까지 타쓰는 주제에 부모님한테 속물이라고 실망했다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끌 끌 끌 끌 끌 뭔데 나중에 부모님 죽으면 그 유산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돈 걱정은 안 생기다냐? 없이 살아봐라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결국에 남은 건 늙은 니 몸뚱이 하나뿐일 텐데 개 꽁도 모르는 게 감히 어디서 속물 타령이야 속물 타령이 잘생긴 오뎅이 쑥쑥 기어 들어오니까 부모도 눈에 안 보이지? 이상하네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삼아 여자 얼굴 정말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됩니다 이런 식으로 웃고 떠들고 하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야 이게 되나봐 얘는 아무튼 또 지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꼭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